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운평리입니다. 고온항과 공평항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운평리 마을에 다용도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저렴하게 나온 잡종지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정읍 시내도 자동차 약 7,8분 거리에 있는 편리한 교통망이 갖춰진 지역이구요. 시멘트 포장 마을길에 접혀있는 고물상으로 허가난 잡종지 토지입니다. 고온항과 공평항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정읍의 운평리 마을이구요. 지적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멘트 포장된 마을길과 직접 접혀있는 지목 잡종지로 되어있는 430평의 토지입니다. 토지위의 건평 5.4평의 기타 강구조로 된 건물이 하나 있구요. 생산관리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5.4평의 기타 강구조의 건물은 고물상 관리동으로 사용중입니다. 매매가가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3억 6천만원 평당 83만 7천원의 가격이구요. 이 지역에 거래되는 농지 가격도 채 안되는 잡종지 토지의 평당 83만 7천원의 가격 매매가 3억 6천만원입니다.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조암 IC가 자동차 약 10분 거리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이구요. 우정읍 시내도 자동차 7,8분 거리에 편리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초금매가격의 토지입니다. 현재 울타리가 쳐져있는 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입니다. 지목 잡종지로 430평 기타 강구조의 건물로 5.4평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물상으로 운영중인 고물상 허가까지 나있는 잡종지 토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온평리에 소재한 경기도 최대 위성도시 화성의 최저렴한 다목적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